안녕하세요. 에이핑크에서 힘과 체력으로 둘째 가라앉은 사람 지치지 않는 에너자이저 김남주입니다. 저는 제가 더 세요. 장난치냐? 힘을 얘기해? 제가 제일 세요. 나한테 더 놓고 그런 사람 안 돼.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개인기 중에 하나는 제일 자신 있는 건 옛날에 안성댁 박희진 상대 모사입니다. 아 박희진 뭐? 보여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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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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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르리아? 아 참 피해. 아 참 피해. 아 모자, 자체 모자이크 해 봐. 아 참 피해. 슈퍼스타 케이의 유명인 장제인 성대모사인데요. 사실 이분 표정이 너무 좀 강해서 이것도 얼굴을 가리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웃겨. 나는 신데렐라, 일렐라, 아아! 건네지 마요, 어느정도. 아, 이거 아파. 나 이상했어요, 우리 아들아. 어허